꿈가시막 농장의 오늘의 영상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마비 속에서도 비 안맞고 일하기, 비 하나도 안맞고 일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쁜들이 지금 이건 뭐죠? 10년인데요. 우산이 좀 특이합니다. 우산. 우산을 얼굴에다 써요. 얼굴에다 쓰고, 양손으로는 저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쳐다봐. 여기 쳐다봐. 양손으로 일하고 있죠? 양손으로 우산을 해봐봐요. 머리에다가 우산을 뽑아요. 이러는게 굉장히 숙달이 됐네요. 비가 오는데도 양배추심길을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깔판을 깔고. 깔판을 깔고. 깔판을 깔고. 그 후산 얼마짜리요? 우산이 얼마 떼리려고 하는거야? 우산이 가격이 얼마에요? 7,000원. 7,000원. 7,000원? 쿠팡에서. 쿠팡에서. 쿠팡. 쿠팡에서 산다? 쿠팡에서 7,000원 주고 산다? 이게 태국사람들이 많이 쓰는거죠? 장마철에 비가 자주 오는데도 밭에 로타리를 치고. 이제 수리피복지로 주덕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 비가 오는데 양배추를 심고 있습니다. 양배추를 심기 위해서 이 밭에는 많은 퇴비를 냈어요. 퇴비를 내가지고 땅이 거물쭉쭉하고. 퇴비로 인해서 굉장히 걸음져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도 양배추심길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태국 타일랜드 이분들이 시쿵이골 모종을 심는데요. 양배추 모종을 비 안오는 날, 뜨거운 날에 인력을 얻어 심으려면은 정말 물주고 심어야 되려면 뜨거워서 힘들고 물주려니까 더 힘듭니다. 그리고 인력도 배가 더 들어가는데 이렇게 비올 때 심으면은 물 안주고 심어도 되고 뜨겁지도 않고 비도 안 맞고 얼마나 일석이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배추 심는 작업을 강행을 하게 됐습니다. 해보니까 정말 시원하고 비 안 맞고 비 안 맞고 힘들지 않아요. 그냥 깔판을 깔고 앉아도 흙 하나도 안 붙어요. 지금 깔판을 깔고 앉아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뭐 흙 하나도 안 붙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일어났잖아 지금 땅속에 앉았다가 그러니까 아주 오늘 심 안 들이고 심 안 들이고 2,000평 양배추 모종을 심을 수 있었습니다. 애들도 덥지가 않으니까 일하는 듯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되게 하라고 어제 정말 굉장히 일을 할까 강행을 할까 말까 비가 온다는데 강행을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이다가 에이 하자 그래가지고 일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하고 보니까 굉장히 오늘 일의 속도가 아주 많이 낮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여름이죠. 지금 여름인데 이거 비 안 오는 날 햇빛 쨍쨍 내리 찌는 날 모종을 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0평 밭에다 모종을 심는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머리에 진해요. 정말 물 주려고 생각해 보세요. 물 주려고 물 주고 심으면 물 주는 것도 문제지만은 날씨가 더우면 숨이 탁탁 막혀요.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또 시키는 사람들도 힘듭니다. 주인이 옆에서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일하시는 분들이 요령을 안 피우고 그래도 일을 잘 했거든요. 근데 뜨거우면 대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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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참 뜨거울 때 모종을 심으면은 물 주고 심는다고 해도 죽어요. 죽고 죽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물 주고 심는다고 해도 죽는 거 많고 일하는 작업하는 바람에 붐이 탁탁 막히니까 또 힘들고 지금 작업하는 사람들 봐봐요. 아주 부드럽게 일해야죠. 그러니까 올같이 후까지 부터지는 비 부터지는 날 그냥 꽂아만 놔도 되는데 이렇게 흙으로 덮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다 100% 팝니다. 지금 심어 놓고 내일도 비가 온다 그러는데 내일도 비가 오고 이번주 내내 비가 온다 그러는데 100% 설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오늘 작업을 하지 않고 비 끝이고 비가 끝이고 이제 장마기간에 지나오고 심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거 6명이서 물 주고 심어도 다 심지 못하고 또 심었다 하더라도 죽는 게 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몸살도 많이 해요. 몸살. 지금 이거 이렇게 장마철에 심어 놓으면 몸살 안해요. 몸살. 이렇게 심어 놓고 나서 또 이제 한 장마가 끝이면 무엇이 문제냐 이제 풀이 나기 시작해요. 풀이 풀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뭐 이게 땅에 지르니까 풀도 금방 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신고 나서 헛골에다가 한 5,6일 지나면은 풀들이 막 이제 고개를 내밀고 시작할 때 그때 어 풀약을 살짝 뿌리면 풀약을 뿌리면 아주 또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오는 날 이렇게 모종을 심으면 100% 삽니다. 100% 지금 이 모종이 에 7,000원씩에 105구짜리를 사왔어요. 7,000원씩에 105구짜리를 육류장에서 사왔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이 작년에 제가 배추모종을 심을 때 날씨가 뜨거우니까 아 그 타죽지 말라고 타죽지 말라고 종이컵을 무종 위에다 씌우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아 종이컵을 또 다 파야되요. 종이컵을 타고 또 이거 씌우는데 인력은 안 들어갑니까 씌우는데 인력 들어가고 그리고 씌우고 나서도 또 어 3일 있다가 이걸 다 이 꼬깔 다 벗겨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인력이 들어가는 거죠. 비용 낭비 인력 낭비 아 다 그렇게 내도 죽지 않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또 죽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오늘 영상에 아 비오는데 이 배추모종 양배추모종을 침묵업을 도와드리는데 아 배추를 심기 전에 이 분역에다가 지금 물을 이용해서 인건비를 줄여야 되고 어 비용도 줄여야 되고 모든 비용을 줄여야 돼요. 이 지금 영상은 작년에 그 배추 심을 때 아 물두는 장면인데 이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 그 물차를 물차를 갖다가 불고압으로 물을 대줘야 되거든요. 굉장히 힘들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하여튼간 오늘 아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양배추모종을 안주고 심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아주 기발한 기법으로 오늘 매추모종을 아주 손쉽게 심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참고하시고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꿈과 희망농장이었습니다.